예산일이 아니로구나 그 멧돼지는 머나먼 서쪽 나라에서 왔어 상처로 인해 정신과 육체가 썩어들었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달리는 사이에 원안이 뭉쳐 재앙신이 됐구나 아시타카야 사람들에게 오른팔을 보여주거라 아시타카 네 운명을 받아들일 각오는 돼 있느냐 그 상처는 언젠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널 죽일 게다 운명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 허나 기다리지 않고 운명에 맞서 싸울 수는 있지 보아라 이게 그 멧돼지 몸에 박혀 있던 거다 아마 뼈가 부서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을 받았을 게다 아니면 그렇게 하안을 품고 재앙신이 될 리가 없지 서쪽의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거기로 가거라 거기서 너의 진실한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다면 어쩌면 처참한 저주가 풀릴지도 모르지 어느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.